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일을 행하시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흔히들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 다입니다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도 있지만 반대로 틀린 시작 잘못된 시작도 있습니다 자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11개와 18장에 보면 다윗 다음으로 선왕으로 존경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언약을 놓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의 침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애굽에다가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수르 왕이 이러한 히스기야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애굽을 의뢰하느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괴게 되는 겁니다 비롯 아수르 왕의 말이지만은 세상 불신자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스기야가 워낙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사용했어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겁니다 잠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나름대로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다들 세우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잠원 1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학교로부터 나오는 이라 마음으로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2, 3, 7일 성교 원년을 앞두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뭔가 잘 안 된다 나는 자꾸 응답이 없다 나는 자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잘 안 될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바로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복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을 하는 겁니까? 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내 계획과 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미 그건 잘못된 시작이고 틀린 시작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미 영세 전에 영혼 전부터 그리스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이라는 언약적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4대 년 1장 1절에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바울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죽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순교를 하는 것이다 못 말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종기하게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좀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다짐으로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작은 얼마 못 가고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결국은 현실의 벽에 믿음의 장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미션입니다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어렵다 맞지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최고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럼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앞에는 큰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스가라야 4장 6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내 힘으로 된다라면 내 능력이 통한다라면 가정 벌써 복음화 되었겠죠 불신자 남편 벌써 교회 등록했겠죠 말 안 듣는 자녀들 벌써 잘 됐겠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라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요 빌딩이 몇 개나 되고 아파트가 몇 채가 될 겁니다 빌딩이 몇 개의 능력으로 된다 안에서 절대 불가능인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23년도에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 불가능이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본인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주신 많은 직분과 사역들 도저히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럼 무조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금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절대 불가능인 산업과 현장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 25의 능력과 응답 속에 있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25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내 안에 모든 잘못된 시작 틀린 시작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보금으로 시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송구영신예배 말씀이죠 아모스 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중심과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읽었던 12절에도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실감이 안 나시죠 난 지금 내 문제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이 경제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만국 만국이 뭡니까 237나라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도저히 내 상황과 내 현실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 힘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만국을 어떻게 237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237이 뭡니까 한 나라도 해외 캠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해외 캠프 가는 것도 망설여지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연말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보너스가 지급되잖아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어떤 분들은 1년 1년 월급치가 삼성전자는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돈 나가야 될 것들을 다 정해놓고 왜 연말에 보너스 나올 거니까 다 계획을 짜놓고 미리 구매도 하고 다 해놨는데 지금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는 이 성과급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50%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돈 쓰고 다 했는데 들어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계획 세우고 다 했는데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나도 수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일 텐데 하여튼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언약적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초월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약 각인입니다 23년을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가장 차별된 시작은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송구영신예배 원단기도회 바로 말씀받는 예배의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23년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만큼 나에게 각인시키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친 바벨론파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뭡니까? 너는 친바벨로파다 너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다 나라의 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 상황과 그 흐름에 묶이거나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과 집중은 뭐냐면 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각인시킬 것이냐 무엇이 각인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는 매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각인이 안 되는데 이상하죠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 던진 거 그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도입니다 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은 각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다 맞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날라가 버립니다 각인된 것은 결국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아가서 나의 뇌까지 더 나아가서 내 영혼 속까지 스며들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 형편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25의 응답 이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나의 상황도 나의 형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각인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고 경고해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나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세우실 때까지 그래 지금 내 현실 내 형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각인되어야 됩니다 보금의 말씀이 각인될 때에 놀라운 치유와 서미스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면 홍해 갈라지는 것 요단의 물이 멈추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보다 더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취의 응답입니다 바로 두 번째 성취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이 각인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금의 증인입니다 보금이면 된다 보금이면 충분하다 보금은 모든 것이다에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교단에서 진행하는 큰 규모의 기도의 집회를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제가 그분들의 신앙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사항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엄청난 간증 속에서 딱 하나 보금을 제가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보금이고 아, 정말 저게 보금의 능력이고 보금의 힘이구나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게 보금이구나라고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보금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결국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다벨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오직 보금의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응답이지만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의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의 증인입니다 언약이 각인되고 말씀의 흐름과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내가 있는 구역과 지역과 현장에 오늘 암호수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는 장막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많은 곳에 지금 망대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장막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틈들을 틈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천망대운동입니다 이런 빛의 장막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현장 곳곳에 이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2023년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한 해로 스타트만 4천망대운동 2, 3, 7 치유운동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오직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무한세기의 힘을 누리는 응답 25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